자원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마인드를 제고하고 나눔의 따뜻함을 널리 전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2016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여름방학 주정차 위반 단속 어린이 체험단이 7월 28일부터 2016 청소년학의 자원봉사 학교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8월 4일부터 청소년 헬스업 자원봉사 캠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 오니 마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365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체행정과 자원봉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